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낮 최고 기온 경주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울진과 영덕, 포항에서는 19도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17도, 독도 1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오늘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비 소식 없이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